이 영향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전날보다 늘어나서 모두 4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9명 더 확인됐습니다. 이 때문에 거리 두기를 조정할지 검토하던 방역당국은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. 남주현 기자입니다. 지난 18일 이후 추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영국 변이 4명,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3명, 브라질 변이 2명 등 모두 9명입니다. 7명은 검역 단계에서, 다른 2명은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.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. 주목할 점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출발한 나라가 해당 국가뿐 아니라 몰디브, 가나, 짐바브에, 말라위 등으로 다양해졌다는 겁니다.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. 지난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384명까지 낮아졌지만 보건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. 기준은 겨울철이고 또 혹시 모르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고, 조치에 대한 완화는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.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간표는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. 1분기에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,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,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기관 등 종사자, 3분기에는 성인 만성 질환자와 19세에서 64세 성인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. 4분기에는 2회 접종분에 2차 접종, 또 3분기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. SBS 남주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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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BS 남주현입니다.